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약 46%는 맞벌이 가정 그만큼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탄생했습니다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방과 후 또는 학원 수업 사이사이 자유롭게 센터에 출입하며 돌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신청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리 동네 키움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무료 또는 월 최대 5만원으로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프로그램비, 간식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집과 학교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용산구에는 원효로 제1동과 2동, 이촌 제2동, 한남동, 효창동까지 총 5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20년 연말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3곳 더 늘려 총 8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틈새를 메우고 더 큰 희망을 키웁니다